다음 참가팀을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명수 씨와 그리고 프라이머리가 함께합니다 자 기대가 되시죠 사과 닦은 그 눈 머리 위엔 꽃가.. 뭐지? 머리 위엔 꽃가.. 머리 위엔 꽃가.. 머리 위엔 꽃가.. 머리 위엔 꽃가.. 팀명 거머리 자 그리고 노래 제목은요 아가씨 자 큰 반수 부탁드립니다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진통제 맞고 오셔가지고 지금 여기 수지 아파요 그래가지고 들고 이렇게 하니까 네 이거 약간 트위스트인데 한 발로만 하는 트위스트 한 발로 해야 돼요? 아 이쪽 통풍이 있는 게 이쪽으로 타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만 하세요 잘 될란가 모르겠어요 불안해요 지금 불안불안해요 항상 마음껏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자 컴온이 파이팅 자 컴온이 파이팅 자 컴온이 파이팅 비이소 정선이 되려는 한 남자를 소개해줄 테니 다 이리로 연기처럼 왔다 사라지는 매직 중절모의 양복 소 로맨틱 텐틱한 분위기에 사랑하는 방식이 구식 NO! 이즈 클래식 산업각은 구두 허리는 꽃가루 주머니는 분념 아름다운 중요 거둬둔 세시 치명적이야 그 집에 가 진상 이 밤은 내가 접수 저게 진짜 저 춤이더라고 아 부하 앞에서 쳤던 걸 진짜 저기서 하고 화난 게 아냐 내게 반한 것 같아 엑소처럼 흐르는 때 화려한 눈을 흐르는 때 설마자 여의도 신상 그녀는 내가 접수 이르는 명승 Hey baby, don't you like something to drink? What? 시럽바라이 시럽바라이 I got shit I got shit I got shit Baby, baby I got shit Come on, baby, baby, come on I got shit Dance 우스 파, 우스 파, 우스 파, 우스 파 우스 파, 우스 파, 우스 파, 우스 파 우스 파, 우스 파, 우스 파 우스 파, 우스 파, 우스 파 우스 파, 브레이크다운 아 화려한 말 그대여 나와 한마디만 섞어주세요 아니 왜 다 갖怎样 Now, 장판 장판 캐 GO I got shit Baby, baby I got shit Come on, baby, baby, come on I got shit I got shit 다가씨 다가씨 컴온 다가씨 헤이 세이 아오예 세이 아오예 한 소리 질러 야 왜 이렇게 빨리 끝나 그러게 씨름 봐라 씨름 나라 아 개코 역시 개코에요 저 범병씨 많이 좀 숨차신 모양이에요 아니 근데 저 아까 춤추시는거 보니까 약주 하셨어요 춤이 좀 다른 분하고 다른데 즐거워서 그렇습니다 즐거워 미치겠네 오늘 특히 다른거보다 프라이머리 정말 멋진 노래 만드셨네요 근데 본인은 정작 노래는 안하시는거에요? 박스만 쓰시고? 노래 안해요? 제 2의 유일이에요 아 예 아 히어리 형은 노래 하셨거든요 한거에요? 예 한거에요 왜 그렇게 한대요? 예예 한거에요 노래를 왜 그렇게 해요? 우리 세 분에게 큰 마음속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멋진 무대였어요 아 아멘